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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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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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떨어지거나 에이 고 고 고 고 고 고 자힛 린이 박현진 선수 그 점프 동작에서 그 점프 헤딩 장면 좀 어설프시던데 점프 헤딩 못 배우신 건 아니시죠? 박현진 선수 힘들어요? 박현진 선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? 박현진 선수 바로 운동 끝나자마자 핸드폰 보시네요 박현진 선수 머리 어딜 자랐어요? 박현진 선수 네요?